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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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데이하와 들어오신 분들 다들 추천부터 누르면서 시작합시다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셨나요?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저는 오늘까지 출근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아 내일까지에요? 미인이시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요 아니요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루로 수고 고객님 눌러보세요 네 이따 왔다갔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뭐 예쁜 공연 같은 거 없나? 이따가 3시에 댄스 공연이 있네요 이따가 3시부터 이제 아주 메인 공연들이 많이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찍어 찍어 일어나 아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 잔만 아 찍어요 찍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 와우야 목소리 장난 아니다 야 여러분들 목소리 좋지 않아요? Oh darling darling Pazeyma야 우리 가서 활쏘기 체험을 한번 해보자 난 저건 맞출 자신 있다 저기 저 떠 있는 저런 공 있잖아요 한 방에 맞추겠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가나요? 가나요? 아니죠? 가로정이 왠지 맞출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맞춰봐 와 맞췄어 댄스 공연 있다 댄스 공연 아 여러분들 이게 계량 한복이죠 우와 우와 아니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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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오 오 오 오 오 하루에 이거 다 코스 지나가는 거죠? 네 근데 하루에 다 이용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냥 뭐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대구 투어패스, 대구에 여행 가보면 가면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을 거 같아 만약에 차가 없는 경우에 괜찮네 오우야 우와 아 컴퓨터 그래픽 같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이제 장식이 좀 많은 거 아 근데 이건 진짜 힘들겠다 판타지 메이크업이고 바디베이킹이에요 아 이건 판타지? 판타지 메이크업 아 판타지 메이크업? 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판타지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바디 페인팅 네 그게 이제 대구 국제 바디 페인팅 대회예요 그렇지 아 이거 1등 한 작품인데 러시아 작품이에요? 작년에 작년에 오오 아 바디 페인팅 살아있네 아 디테일이 살아있어 뭐 날개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어 아 모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미얀마의 모델이신가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나 나 잠깐만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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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대박 잘 나왔다 좋았어 아니 저 친구가 미스 미얀마 진이래요 아니 미스 코리아 진이랑 똑같은 거야 미얀마 탑이라는 거야 이게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인생했어요 골반 Bolsa 이수에 재 packs how is it